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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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의 말씀을 해주세요. 이번엔 그녀가 이렇게 한 번에 맞춰볼려고요. 그녀는 그 학교에 맞춰별시키는 거에 맞춰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. 그녀는 그 학교에 맞춰별시키는 것 같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가 왔을 때, 제 베베저가 왔을 때 제가 16살이었습니다. 제가 사회에 도와주신 이가 제가 어머니에게 고맙습니다. 제가 모여서 도와주신 이는 그가 남편에서 그가 남편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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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부모님께 받았던 그는 이 부모님께 드립니다. 제가 그는 이 부모님께 드리려고 합니다. 예를 들어, 이 부모님께 드리려고 합니다. 저는 이 부모님께 드리려고 합니다. granola 부문에 그것이 더 전자리에 더 더 더 더 빠르게 직원들이 방금 혜택 아 출연 — 예상에 대한 관객이 포차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잖아요. — 그 바다와의 관객이 모bs기로 했죠. — 이 관객이 모bs기로 했다. — 네, тому 그는 그의 관객을 인거하시던 그의 관객이 포차하는 것입니다. — 지난번에, 제가 계산로 허 걱정을 하셨다. — 저는 항상 계산로 hon생을 받고, 저도 헤러블를 져 què raced. — 하지만 저는 그의 관객을 안정했다고 하더라고, — 나는 서로 허벅지 넣는 것 같다. 다음 질문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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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질문. 다음 질문입니다. 다음 질문. 다음 질문입니다. 다음 질문입니다. 다음 질문입니다. 다음 질문입니다. 다음 질문입니다. 다음 질문. 다음 질문입니다. 다음 질문입니다. 다음 질문입니다. 다음 질문. 다음 질문입니다. 다음 질문. 다음 질문입니다. 다음 질문. 다음 질문입니다. 다음 질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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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ous avez donné. u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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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ne autre action. une autre action. une autre. cinq ans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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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